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서가는 증권 방송 황미께와 함께하는 성공투자 좋은정보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이 여러분 5월 1일 토요일인데요. 방금 전에 아주 핫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김정은 또 건강이상설을 불식하고 다시 한번 활동을 재개했다 그런 소식이 외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특히 우리 개인 투야분께서 많이 보유하고 계시거나 또 관심에 두셨던 그런 섹터 바로 테마주죠. 방산 관련주 그 다음에 또 대북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심층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매매 전략을 제시해 드림과 동시에 앞으로 성공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어떤 종목들을 관심에 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뭐 지금 핵심 포인트는 대북주하고 방산주가 될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증시 전체 흐름도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뭐 또 이렇게 대응주 가져오신 분들 이거 테마주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잘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뉴스 나온 것은 이미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바로 이제 김정은이가 한 20일 만에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CNN 보도 이후에 그러면서 저기 비륙 공장 비륙 공장에서 이제 뭐 김여정이랑 김여정이가 이제 좀 부각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김정은 대단한 사람이죠. 이 친구도. 그래서 배의를 가졌다가 싹 나타났는데 그게 뭐 이렇게 또 믿을 수 없다. 뭐 일본에서 그런 보도도 나오는데 어제됐든 뭐 사망설 그것은 이미 이제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비륙 공장 저기 뭐야 순천 거기에 인 비륙 공장 그 중국 시기에 5월 1일에 참석했다. 그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럼 그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일부 저는 그게 컨트리 리스크라든가 다 노이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서서히 불식해 나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자 일단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이제 미국 시장이 간밤에 좀 많이 내렸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시원 전체로 설명드리면 여기에서 61선에서 강하게 뚫고 하지 못하죠. 다우 같은 경우는 좀 내리는 거예요. 오실레이트가 이제 80 이상에서 한 번 내리고 있는데 아직 뭐 추세를 이탈한 흐름은 아니라고 보아져요. 이거 왜 내리냐면 월봉을 보게 되면요. 이제 걔들은 5월 1일 날 거래가 됐잖아요. 결국 지난번째가 이것이 관통형 또는 삿방형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살짝 밑구리를 커버하는 밑구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몸통을 너무 좀 뚱뚱이 살쪘으니까 몸통을 살짝 짓고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낯삭도 거의 대동소에죠. 상승 장악해놓고 한 10월 입형선이 대략 한 8500포인트 되는데 여기서 찍고 양선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단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5월 달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6가는 안정되고 4월 달에 너무 많이 뽑았기 때문에 너무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5월 달은 어느 정도 급등보다는 안정된 상승 흐름 정도로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 내렸다고 낯삭 3% 내렸다고 너무 걱정할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내 시장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시장 전체를 이해를 해야 우리가 어떤 섹터를 공략하고 수익을 낼 것인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 국내 시장도 이미 제가 여러분들 전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뭐냐면은 특히나 5월 시장 전망과 유망 세타 그런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걸 못 보신 분들은 그걸 또 한 번 꼭 보시고요. 시간 많으니까요. 쉬울 동안. 그 다음에 제가 집중 진단해 드린 것이 바로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시 삼형제, 하이닉스, 삼성SDR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섹터를 저는 이제는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냐. 바로 지수 관련 대응주거든요. 그러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 그 이슈로 해서 주가가 내린 것들은 일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게 크지는 않고 결국은 그런 것들도 사실 시장의 안전을 찾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대응주도 역시 관심을 둬야 되고 시장은 긍정적이에요. 이제 우리가 쉬었지만 하루 거래일이 이번 주는 다음 주라 그러죠. 5월 4일 거고 5월 5일 날 쉬고 거래일이 4일 남았는데 또 하나의 양성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양음, 역전내망치 거래가 감소했겠다는 또 한 번 양성, 거래소도 한 2,000포인트 5월 전체는 제가 2,050포인트, 2,100포인트 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코스닥이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중심 섹터인데 말이에요.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역전내망치, 역시 4차 산업혁명조가 많이 포진했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일단 시장은 꼭 김정은이 재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시장은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과연 이 김정은 이슈로 해서 뜨는 별, 지는 별이 있을 것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먼저 이 방산주를 보유하고 싶은 게 상당히 상당히 좀 죄송하지만 주식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면 냉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실외성 테마, 그런데 이렇게 몰입하고 그렇게 되면 때로는 수익도 나지만 이 한방이 훅 가는 게 바로 실외성 테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때 빅텍을 여러분께 진단을 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때 방산주들에 대해서 퍼스텍, 빅텍, 스펠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때 저는 주식을 할 때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가면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가면 저는 못 산다. 그런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일단 이 빅텍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종목들은 아예 저점에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실외성 테마 잡주를 한다더라도 아까 시장 흐름 제가 말씀드린 건 우량한 종목도 하시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두 편의 영상 원래 5월 전망하고 아까 핵심 종목들 있잖아요. 대형주들 진단 드리는 거 보면 참고가 되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아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식은 저는 항상 놀리고 과학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 김정은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거기에서 컨펌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만약에 설령 김정은이 죽었다 하더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김일성 죽고 그다음에 또 김정일이 죽고 그래도 전쟁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빅텍 방상주죠. 이게 그렇게 큰 수혜가 있을까요? 이게 시가총액이 크지 않잖아요. 시가총액이 크지 않으니까 순 이런 것들 가지고 세력들이 그런 것들을 뉴스를 띄면서 장난칠 수도 있다는 걸 왜 염두에 두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투기주라고 합니다. 시대성. 봤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김정은이 죽었나 알았나 알 수 없고 첫 번째, 합리적인 의심 두 번째, 만약에 김정은이 죽었다 전쟁이 일어날까? 저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정치인 테마 이런 정치인 테마도 마찬가지고 빅텍도 같은 경우 펀더멘탈보다는 만약 소위 말해서 영어로 possibility 또 maybe 아마도 그럴 것이죠. 통박점에서 주식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때로는 수익도 볼 수 있지만 수익 보는 만큼 또 때로는 큰 피해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저도 눈물 젖은 빵을 먹은 전문을 진심으로 우리 김정은께 제가 당부 드립니다. 내가 확신이 없고 믿을 수 없고 아마도 그럴 것이야 통박 굴리는 그런 투기성 배면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단 제가 그때 이제 여의도 주식황 가족의 분들 죄송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해서 내일 개업하라고 분명해요. 그래서 이미 이런 것들은 차트가 말해줬어요. 그때 제가 여의도 주식황 출연해서 빅텍 급등 나왔을 때 이런 종목들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종목들이 때로는 수익도지만 투기지만 이것이 바로 가시밭길을 가는 매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걸 하지 맙시다. 그리고 특히나 꽃길을 가도 얼마든지 우리가 진짜 꽃마차 타면서 수익을 구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자꾸 탐욕하다 보면 밤잠 먹자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깡통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게 강아포시게 되면 저쯤 대비 143%니까 16%니까 160%나 올랐어요. 이게 납득이 안 가죠. 그렇죠. 저는 세력들이 장난쳤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그래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본다면 저도 그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저는 그렇게 전문가로서 보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안티하는 것도 좋은데 그걸 인정해야 돼. 제가 전두파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봉을 보시면 이게 새롭게 파고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도 있을 때 파 위에서 거래가 수발하면서 장대 음선 나오죠. 필히 처음 맞았죠. 이게 필연적으로 더 추가 하락이 나옵니다. 따라서 매매 전략을 제시해 드릴게요. 빅텍 같은 경우 이게 3,000원대 여기까지 세면은 좋으면 여기 한 3,200, 300원대 아니면 3,000원대는 꼭 짓고 갈 겁니다. 그러면 개파락 할 때요. 이게 또 개파락은 충격파동이니까 매매하지 마시고 대략 3,500원대 이 정도 반격을 나올 때 매매하고 그다음부터는 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크게 하한가는 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도 봐요. 왜냐하면 세력들이 완전히 다 털고 나왔다고 보기에는 릴러거든요. 그들이 또 롤링 작업을 하면서 털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더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지금 주봉을 봐도 완전 쌍구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보들은 아예 저점을 잡지 않으셨더라면 탐리 크지 말자. 그 다음에 파트홀 비슷한 게 뭐죠? 스펙크도 거의 대동소에 의합니다. 스펙크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TV로 하나 얻으셔가지고 이것도 3,500원대 오게 되면 매도하지 마시고 대략 4,000원 타면 매도 나오세요. 4,000원대 4,000 1,200원대 가도 이건 아유 땡큐하고 탈출 기회를 준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퍼스틱도 있습니다. 퍼스틱도 거의 마찬가지 다 쌍구점 여기서 보면 소위 말해서 삿개단 전법에서 나오는 삼콩 삼중 고점을 형성했다는 거죠. 삼콩 뭐 3,000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뭐 2,000원대에서 이만큼 내릴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는 60일 선인 대략 한 1,700원대 되는데 나올 때 한 2,000원대에서 매도가 나오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털고 나오시고 앞으로는 이런 종목들에 가급제는 탐닉하지 말자. 때로는 수익도 날 수 있지만 이렇게 어떤 뉴스에서 한 방에 훅 가는 것이 소위 말해서 실효성 테마들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러면 이에 따라서 반사 이익을 얻는 게 뭐냐 대북주가 되겠죠. 근데 대북주도 냉정히 따져보면 펀더멘털보다는 앞으로 대북관계가 좋아질 것이야 김정은이 건자함으로서 될 것이야 옛날에 트럼프가 김정은 대북주 올랐죠. 실질적으로 가시화된 건 뭐가 있나요? 그것도 크게 다를 바 없어. 단 대북주는 차트들이 좋아요. 대북주는 차트들이 좋아요. 그래서 대북주 차트들이 대하티아이 계란이 먼지나 닭이 먼지나 보시면 잘 들으세요. 대하티아이는 상승당한 플랫폼이에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안한처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것은 상승당한 플랫폼 5하고 10선하고 지금 병국을 이룰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음선이잖아요. 주봉상 이번 주는 양선 가능성도 있어요. 단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논리라면 이것도 내일 그러니까 저는 차례해야 1박 2일 코스로 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일 긍정적인 상한가도 뽑을 수가 있겠죠? 내일이라서 죄송합니다. 5월 4일날 그래서 뽑는다 8천원대에서는 이것은 메모를 빚이 많아요. 많이 갔나도 8천원대에서 9천원대에서는 열때부터는 매도관점이 좋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왜? 주봉상 50대에 또 90가거든요. 김정은이가 살아있다 해서 그러면 봐봐요. 지금 물론 문정권이 이번에 총선에서 앞선하면서 힘을 얻어요. 그러면 옛날에 지금 보세요. 트럼프도 대선했고 대북 카드로 써낼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과거에 김정은이가 아파서 대북 관계를 추진 못했나요? 물론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어떤 일정이 있겠죠. 그런데 이건 저는 펀드멘털을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그러면 이것도 8, 9천원대에는 센스있게 냉정하게 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땡 써라 되잖아요. 그런데 8, 9천원대에는 매도하고 무조건 60% 이상 아쉬움이 있다면 일부 가져가시고 기회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아나트 같은 것도 차트는 좋아요. 다른 건 여러 가지가 있죠. 션데, 로템 수없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나 잘 모르겠어요. 난 솔직히 관심이 음색 타라서 그런데 이것도 차트는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비슷하죠? 그러면 제가 아나트 같은 경우는 그때가 12,800원 갔을 때인데 여러 여기저기서 2만원 간다 했을 때 난 그때 시총 보고 깜놀이 했어요. 시총이 아직 안 나오는데 잠깐만요. 시가총액이 이따 여기 지금 이거 제가 이거 뭐야 PC로 새로 까는 말하네. 제가 그때 2조 5천에 까더라고요. 아니 무슨 저기 골프장하고 리조톤에서 2조 5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2조 5천까지 빠지잖아요. 이것도 매 그런 맥락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바이오스톡 오른다면 저점 대비 트리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트리플이 올라오는 거면 이것은 펀더멘탈을 이미 저는 오버시팅한다고 봅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 대아테 죄송해요. 아난티 아난티 아난티도 지금 보시게 되면 아난티도 아까 대아테 오엄도잖아요. 이것도 갈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대략 12,000원대 그다음에 센다 하더라도 이것은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땡큐 저는 제 관점에서는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12,000, 13,000, 13,000원대면 땡큐 탈출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런 종목들에서 소신을 갖고 또 확고한 정보 소식통을 갖고 통박보드는 그러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좀 분석하는 거 허접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문가로서 첫째 어떤 종목을 접근할 때 그렇게 이렇게 불안하고 우리가 반작용을 생각하면 돼요. 아까 봐요. 대북조 반대로 올리죠. 그러니까 전쟁조 반상조 올릴 때 얘들은 횡보했죠. 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것도 그거 크게 범위를 벗어난지 않는다고 봤을 때 상승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따라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런 것들이 저는 거의 다 투기성이라고 봅니다. 물론 철도 남북철도 하고 그렇게 펀드백도 좋아지겠지만 그건 어느새 쉽게 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렇게 보시고 이런 길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가라는 것은 결국 펀드멘탈을 수렴한다. 펀드멘탈은 뭐냐. 종국적으로 실적과 성장성을 반영하는 거다. 그러면 꼭 우리 협의 그러니까 우리 근시안적으로 이 뭐죠. 협의로 볼 게 아니라 광의로 보자. 그리고 패러다임 쉬프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제4차 산업혁명주 혁민주가 될 것이다. 그러면 봐요. 코로나19도 서서히 뒤안결로 사라지죠. 아직은 참고로 여기저기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건 이미 벌써 북적북적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중국 같은 건 이미 거의 벗어난 그런 분위기고 그럼 코로나19 일수 없어지죠. 그러면 김정은이가 살았다면 어떻게 해요. 한반도 한반도 지정학적으로 안정권이죠. 그래서 미국 그런 것들 하면 결국은 뭘까요. 결국 성장주의 논리란 말이에요. 또 중국 양해나무죠. 그러면 제가 그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역시 우리가 시장에 관심을 둬야 될 것은 4차 산업혁명주 그렇죠. 거기다가 또 낙폭 과다한 예를 들어서 중국 관련주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아도 얼마든지 꽃길을 간다고요. 그런 종목들을 저점에 잡으면 여러분들 수익이 괜찮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취향이 따로 차이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옆 종목들 한번 보십시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저점 대비 빅텍 같은 건 따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빅텍 같은 건 진짜 저점에 따불라고 따불라 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봐요. 삼성전자라든가 우리 셀트리온 메뉴어분들 다 계시죠. 그분들은 장투로 가져가지만 빅텍 같은 거 여러분들 그 다음에 아까 퍼스텍 같은 거 스펙 같은 거 장투하는 분들일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치고 빠지는데 대부분 저희 쪽에서 저점 사서 지금까지 가져가서 거의 없고 거의가 야 이거 김정일 죽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매수해야 돼 라고 그쯤에 물리신 분들이죠. 자 그런 종목들하고 이렇게 제4차 산업혁명에서 지어소포트 이게 제가 여의도 주식왕 MTNW에 나가서 여러분 TV에서 추천한 종목이에요. 알테오젠 자 이거 알테오젠 보통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한 달 반 지나니까 50%예요. 그러면 내가 1억 가지고 있으면 한 달 반 1억 5천대러니까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기관과 외국인들 계속 매수가 들죠. ITM 만두차 제가 2만 5천넘베트 산업혁명에서 계속 했던 거예요. 최강만 해도 3만 30%이니까 딱 한 달 만에 이것도 거의 50% 가까이 변곡점 매매했으면 이거 거의 계좌 따블라는 거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센터럴 모텍 그 다음에 매드 팩트 같은 경우는 무상증제까지 있어서 6,70% 그냥 다른 당상입니다. 긴 시간도 아닙니다. 보름 만에 6,70%가 내가 1억 가지고 있다면 6,70만 원 이 종목에 대해서 충분히 수익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방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것도 보세요. 이게 실제로 저희 VIP 크립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어떤 분이 이것도 세강의 끼고 보더라고요. 다 그 뭐야 코오래 매주스내도 못 믿고 늘 그러신 분들이 또 그렇게 사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굴레에서 못 볼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우리 VIP 크립이 추천해서 여기에 잡초 하나도 없으면서 알찬 수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 2,200만 원 가지고 좀 보자. 이렇게 보자. 2,200만 원 가지고 1,500만 원에서 또 자꾸 1,300만 원이 늘어나면서 최근에 얼마까지 가더라?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거 1,300만 원 1,500만 원 그다음에 먹거리에 또 올려줄 수 있는 게 얼마 있는데 1,800까지 됐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거 컴퓨터를 바꾸는 바람에 어떻게 여기든가 1,000만 원부터 다 시작하죠. 단계별로 해서 그때 1,800만 원까지 나온 것 같던데 한번 봅시다. 나왔잖아요. 이렇게 실계좌가 이렇게 실계좌가 불과 21만 원 2,200만 원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그런 정보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다고 또 삼성전자, 하이넥스 맨날 셀트리언 쌈바 꽂혀가지고 걔들 20% 15% 올릴 때 우리는 이렇게 풍요롭게 수익을 내고 제가 간다는 종목은 다 가는데 그렇죠? 물론 이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스파트로 자꾸 여러분들 제 자랑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저는 딱 우리 견트로 목적이 하나예요. 이 주식시장에서 성공 투자하는 거고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고 좋다. 그런 관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잡주 하나만 있습니까? 여러분들 잡주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탄력적인 우려한 종목들 황미키가 찍어주는 저점에서 매수해서 잡으면 누구나 딱 여유롭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손절한 종목 지금까지 얼마? 두 달 한 달 반 이상 동안 딱 네 종목입니다. 온통 다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좌 수익이 나고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회원님들 수익이 인증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하루에 얼마도 있고 900만원도 있고 여기 900만원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수익 인증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일단 제가 맞을지 틀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보유하거나 그러면 수익 극대화 전략을 제가 제시해 드렸죠.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그냥 나가시기 전에 요즘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계세요. 꼭 좋아요 하고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좋은 정보와 친해지는 방법 마지막 안내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저는 앞서가는 방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냐 대부분의 수만 수십만 유튜브 하면 뭐 때문에 올랐는지 뭐 때문에 내렸는지 늘 그것까지 조물딱 조물딱 하면서 여러분들 그런데 공짜니까 많이 왔다 갔다 하시죠? 그대로 선택입니다. 단 저는 그들과 달리 합니다. 어떻게 하면 게이터 수익을 줄까? 앞서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제가 운영하는 게 카톡 무료 리듬 방도 입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요즘 사기꾼들이 생겨있어. 그래서 사기꾼들이 보면 어떻게 제가 이거 이미지 이따가 여기 오시면 알아. 여기 보면 제가 공지에 올려드렸거든요. 잠깐만 이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또 공지에 올려드렸는데 어디에 있냐면 좋은정보증권 TV를 검색하세요. 거기서 입장을 하세요. 채널이 아니에요.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해야 됩니다. 채널은 사기꾼이에요. 좋은정보증권 TV로 입장하시면서 여기서 오픈 채팅방 운영하셨을 때 보고요. 그럼 제가 매일 아침에 영상 올려드리잖아요. 오늘의 시황전략과 유망 섹터 또 때로는 종목도 제가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 아까 메밀집 보고 우리 저와 함께 추종하는 VIP 회원님들의 계좌를 보셨다라면 정말 지금 보면 오늘 또 유튜브도 보고 고객센터 전번님 알고 싶은데요. 회업 가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주 급증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최고급 VIP 프리미엄 VIP 크롭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상담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제 지금은 쉬울이라 전화 안 받을 테니까 010-9517-6345 좋은정보 VIP 가입 요청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여기서 여러분들께 월요일날 전화가 갈 겁니다. 아셨죠? 네. 하여튼 남은 시간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요. 특히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5월 증시 전망 및 그 다음에 유망 종목 섹터 꼬막 보시고 시간 나실 때 그 다음에 정두파 전문가 좀 한번 여러분들 인정 좀 해보세요. 물론 선택이고 유유상종이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군두덕이 없이 말씀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특히 대형주 들고 계신 분들 특히 삼성마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삼성SDI 하이닉스 SK하이닉스 셀트 삼형제 그분들을 꼭 제가 주말 특집으로 올려드린 것들 수익 극대화 매매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늘 믿음과 성원에 감사드려요.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